긴급 속보입니다. 2019 연예대상 후보들이 사라졌습니다.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! 여기서 탈출해야 돼. 연예대상으로 가야 된다고!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안 잃으려면 KBS에 K 글자를 만듭시다! 형제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! 빨리 가야 돼요 제발요! BTS 온단 말이에요! 아빠 갈게요! 빨리 살림하러 가야 돼요! 엄청나 전선이 기다리고 있다고요! 잠깐만요! 아직 게임 콘서트 안 잤어요! 우리도 연예대상 가야 돼요! 안 돼!